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에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우리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복문은 요셉이 걸어갔던 연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피날레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을 기의의 순간으로 역전시켰던 터링 포인트였죠 왜 이 사건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시대에 술객과 박수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때 3년 전에 감옥에서 본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왕에게 추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저도 불 난 것을 처음 봐가지고 많이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집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시사님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기의 순간이었죠 지금 와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의의 순간으로 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위기인데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에 응답을 받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에게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24시 또 25시 영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고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모든 신하가 있는 왕궁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가 봐도 또 그것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결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누렸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 엄마였던 나엘이 베라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요셉은 할아버지였던 이사계로부터 또 아버지였던 야곱에게서부터 언약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전달받았던 그 복음의 언약이 요셉에게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채찰되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언약이 개인화 되어지면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 있냐면 꿈에서 이미지가 되어질 만큼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4에서 25가 되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우리의 무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담겨진 것이 이미지화된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복음의 언약이 개인화 되어졌냐면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그 언약이 개인화 되어진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을 상징했습니다 그 꿈이 말하는 언약적인 의미는 애굽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이삭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심어주었던 복음의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이었고 애굽 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뿐이 내어져서 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환경을 따라서 또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언약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뿔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께 집중하고 그리스를 종기하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께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고 불신앙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또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다 해결했다라는 그 완전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그 불신앙을 하게 되면 그 불신앙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또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낙심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가 다 끝내셨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 원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단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 언약의 말씀을 12월달에 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1월달부터 굳세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었고 4천말씀운동과 2, 3, 7 치유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은 것이 단임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4천말씀운동과 2, 3, 7 치유운동을 할 수 있는 영육간의 그릇을 갖추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영육간의 그릇을 갖추라는 것은 본부의 원단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비밀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보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영적으로 늘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24시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때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개인 시간이 있을 수 없죠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감각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대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대발 장군이 볼 때는 다른 노예들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는데 요셉을 보니까 똑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24시 기도하는 것이 혹시나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인마 누예를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가셨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하고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갱신시켰습니다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의 계락 속에서 요셉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의 관계의 그릇을 넓혀가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죠 그 만남들을 세 가지로 부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좋은 사람하고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싫은 사람하고의 만남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원치 않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만남만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 원치 않는 만남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을 볼 때는 원치 않는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갱신시켜 주셨고 사람 관계의 그릇을 넓혀주셨고 원치 않는다는 생각했던 나의 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보금의 말씀과 또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응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까지도 감당했던 넵런트였습니다 저는 영접반에서 보금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신 이 세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시대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끝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가장 먼저 가정과 가문을 보금으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마도 이 순간에 그동안 요셉에게 잠복했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 고백을 시작으로 요셉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것은 교회를 살렸다는 말이 되고 애국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부서와 기관을 살렸다는 말이 되고 전 세계를 살렸다는 것은 이삼칠 나라를 살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이 집분을 통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집분자들이 다 소중하고 규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집분자들이 다 함께 원니스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집중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부서와 기관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강서 1대교구를 섬기는 목사로서 강서 1대교구가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대교구로 또 4천만 대 운동과 2, 3, 7 치유 운동 속에서 응답받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지역과 부서와 기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라도로 응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2, 3, 7 나라 5총종족 보금화가 마음에 담고 살리겠다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계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2, 3, 7 나라 속에서 한 나라를 또 한 나라를 담당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보금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중직자가 세워지고 차세대 랩런트들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미 2, 3, 7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과 교회와 2, 3, 7 나라를 살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